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은호 프로입니다 스윙을 하다가 백스윙이 잘 안가게 되면 어깨 회전을 많이 해라 몸을 더 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깨 회전이라기보다 몸통 회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어깨를 많이 가려고 해도 몸통 회전이 안되니까 어깨가 많이 못 가게 되죠 이 동작을 정확히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의자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앉아서 체를 그대로 이렇게 앉고요 여기서 회전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깨를 돌리신다는 느낌보다 몸통, 흔히 얘기하면 갈비뼈죠 갈비뼈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하나, 둘 이 때의 느낌을 정확히 느끼시면 몸통이 되게 타이트하고 꼬인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깨를 보내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몸통이 절대 안돌리면 어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몸통을 회전해보시는거죠 하나, 반대 하나, 하나 그 때 하체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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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